2021년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 2022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내 집값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집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2년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 거고요. 2022년도에 또 어떠한 시장이 또 대세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전망 어떨 것이냐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기 전에 2021년도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집값이 어떻죠? 너무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집값 같은 경우에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집값이 많이도 올랐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2021년도에는 정부의 규제 속에 저희 투자자분들은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 규제 속에 많이 누르기 때문에 집값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금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금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근 아파트에 대한 시장을 한번 보자라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아파트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돌입이 됐었죠. 분양가가 어느 정도 상한하는 거를 제도로 막는 제도가 될 텐데요. 이 부분들에 또 정부의 규제 속에 저희들이 많이 버텨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많이 정부의 규제로 좀 많이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바로 투기 과열 지구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분양권을 샀는데 이것을 실입주할 때까지는 장금치기 전까지는 판매를 하지 못하게끔 규제로 또 막아놓은 그런 투기 과열 지구로 이렇게 묶어놓은 현상이 또 되겠고요. 조종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을 규제 조종 지역으로 많이 묶어놨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국에 지금 조종 대상 지역으로 거의 80% 이상은 조종 지역으로 다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의 주택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격 상승에 있어서 이런 많은 규제 속에서도 주택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는 서울 같은 지역과 부산 같은 지역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중심의 용산구로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억 8천만 원이 평균 시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5억 9천만 원으로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4억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용산구 인군으로 해가지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바로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와 종로구가 굉장히 7억 대의, 7억 대 선의 평균 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주변 인근에 있는 호재들과 그런 IC들을 지나다니고 주변 인근의 개발 호재들과 같이 함께 지가 상승이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제가 좀 주목하셔야 될 곳이 바로 성북구와 바로 중량구가 되겠습니다. 중량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지역인데요. 중량구 같은 지역은 5억 대로 평균 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2022년도에는 중량구를 조금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세미나에 뭐 이런 데에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략적인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5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포구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포구에는 8억 3천만 원으로 평균 시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서울 집값이 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이 현재 서울 집값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수도권 지역과 함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고가 행진을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2021년도에는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희 전문가분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80%에서 90% 이상은 집값도 내년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역만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쉬운 지역이 바로 부산광역시가 되겠는데요. 바로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도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으로 넘어가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바닷가 인근에 있는 해운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해운대가 현재 6억 6천만 원에 지금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운대 다음으로 많이 집값 상승이 되어 있는 지역은 좀 웃긴 이야기지만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강서구가 5억 9천만 원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수영구와 남구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수영구, 남구, 동래구가 이 세 가지 지역이 아직까지도 평균 4억도 미만, 4억 미만으로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해운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가치를 적합 평가되어 있다고 정리를 또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뜨는 지역은 어디냐. 부산의 도심 지역으로 봤을 때 비도심 지역으로 또 많이 파생적인 지역이 또 생기게 되겠는데요. 바로 양산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지역이죠. 김해시가 되겠는데요. 여기 신도시 지역으로 많이들 이렇게 비도심 지역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대로 지금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 부산에 있는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중심 지역인데도 적합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부산 진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향후 2022년도에는 주목해야 될 지역이 부산의 바로 중심인 지하철 라인으로 따지면 서면역 인근에 있는 부산 진구와 수영구, 동네구, 그리고 금종구 이렇게 4가지 지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주택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시장이 또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살면서 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요. 바로 다주택자가 바로 규제가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 현재 현 시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공략을 걸고 있는 내용이 양도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다주택자 분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버틸 것이냐 아니면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 투자처를 찾으려니까 어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 규제 속에 많이 지쳐있지 마시고 또 틈새 시장을 또 노리시면 되고요. 역발상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역발상 투자와 그러면 대체 투자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아파트가 됐던 간에 저희가 주택이 됐던 간에 상가가 됐던 간에 지식산업센터가 됐던 간에 모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토지 시장이 내년 2022년도에는 다시 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부동산 불폐신하죠. 자, 1972년 강남의 땅이 200원에서 400원 했던 땅이 현재 50만 배가 올라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불폐신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왔죠. 토지 투자 성공 3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땅을 살 때 올바른 땅을 사셔야지 제대로 된 땅을 사셔야지만 정확하게 성공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또 기획을 또 많이 짜고 계시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부동산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억짜리 땅을 1억에 사셔야 되는데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해서 3억에서 5억 주고 사니까 이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시면서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신 분들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대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최근에 만났던 분도 기획부동산에 당하셔가지고 이게 공동 지분 투자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을 제가 꺼냈던 그렇게 매물 정리를 또 한번 해봤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개발 호재 개발 호재와 개발 가능한 땅만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는 땅만 고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건설회사나 건축업자 있죠. 주변에 주택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나 건축업자들이 좋아하는 땅만 고집하셔야 됩니다. 왜 개발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디베로퍼 그러니까 땅을 개발 행위로서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개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땅만 고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부동산 땅 사실 때 어떤 거 조심하라고 하셨죠. 제가 사기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주변을 체크할 수 있는 이렇게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획부동산 땅 사기당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면요. 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아 이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이 땅은 제대로 된 땅이구나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보셔야 될 게 도시기본계획을 봤다면 그 다음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수도권 정비계획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정보이용계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은 그런 파일들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만 보시더라도 1차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아 이 땅은 기획부동산이구나 아니면 기획부동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아는 친척이나 아는 친구나 친한 친구나 뭐 형제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연락이 와가지고 땅을 사는데 이 땅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공동 지분투자 공동 지분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는 계약서를 쓸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지분투자는 거진 70% 이상은 다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분이 있는 그런 땅은 한 필지를 다 내가 가지고 와야지 공동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거기에 10명 100명 20명 이게 개발 행위가 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은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좋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자 묶여있는 지역이죠. 묶여있는 지역을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연구를 해서 향후 개발 오제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길이 생길 것이며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땅 투자하실 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농림 지역이나 산림 지역 그리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이 구역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행위가 되지 않고 건축 행위가 되지 않는 땅은 뭐라고 했죠? 사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소액으로 땅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번 강연을 검색을 하시거나 저번 강연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땅을 사실 수 있고요. 단돈 500만 원 가지고도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보시든 공매를 보시든 금매를 보시든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찾으셔가지고 발품을 파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주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변 인근 토지 실거래가 및 토지 시세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1억에 나왔습니다. 1억에 나온 땅을 내가 사는 이 땅이 1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아닌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걸 물어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뒷산 있죠? 뒷산. 이 산이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을 찾아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산을 팔아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땅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은 반듯하고 개발 행위가 가능한 길을 물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시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으로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실거래가를 주변 인근 부동산 한 군데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최소 3군데, 4군데, 5군데는 들어가셔가지고 토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토지 정보 이용 계획을 보신 다음에 주변 실거래가 신고 내용까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땅을 계약을 하시면은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는 다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 되겠고요. 이렇게 땅이 생겼습니다. 항만이 어떻게 흐르고 물류가 어떻게 흐르고 버스가 어디에 지나다니며 그런 물류와 국토종합계획을 전체적인 판때기를 이렇게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정비계획을 한눈에 또 다 볼 수 있다라고 격리를 할 수 있겠고요. 도시기본계획, 지하철역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기본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는 필히 이렇게 세 가지는 필히 그냥 저희가 부동산 투자한다면 필수 과목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개발호재와 가능한 땅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호재 가능한 땅만 고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이 가능한 땅 그리고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크게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이 가능한 땅 싸고 좋은 땅은 어디에 많겠습니까? 당연히 비도시지역에 많이 있겠죠. 비도심지역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시고 국토종합계획도 보시고 도시기본계획을 다 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보신 다음에 싸고 좋은 땅을 그 인근으로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통망 개발호재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국토교통계획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교통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로가 어디에 접근해 있는지 어디 IC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어디에 물류가 다니는지에 있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맹지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땅은 개발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디베로퍼의 땅을 사셔야 되는데 도로에 접한 땅만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1순위로 자 근데 전문가들은 이상한 마법을 또 부리기도 합니다. 자 맹지를 사서 맹지를 사서 도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된다? 도로를 끼고 있는 접한 땅을 여러분들은 접하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도시기본계획도 보시는데 비도심지역도 좋겠지만 상동인구와 유동인구 인구 유입을 파악해야 된다. 자 이거는 부동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유동인구와 상동인구 이런 거 인구 파악들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감옥이라고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자 땅은 자 눈 안 보고 사더라도 내가 아는 친척이 들고 왔어. 좋은 땅이래. 소개를 해줬어. 자 그러면 뭘 보면 된다? 세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종합계의 도시기본계의 토지정보 이용계획을 다 보신 다음에 내가 친한 건설회사나 내가 친한 건축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소개받은 땅을 보여주세요. 그냥 땅 매입 전에 보여주고 설계사한테 가도면을 받으시고요. 건축 수지 분석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떠한 것이 가능하고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땅에는 상가를 지어서 아니면은 이 땅에는 물류창고를 지어서 아니면 이 땅은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땅만 고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자투리 땅 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몇 천평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자투리 땅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땅도 이런 땅을 소개를 받으시면 무조건 어딜 찾아가셔야 된다? 부동산을 찾아가기 전에 건설회사나 건축업자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알짜부지 매수 기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분들이 있습니다. 자 원주민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원주민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원주민 부동산에서만 소개를 하는 그 1세대 땅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싸고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연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